자 이번 시간에는 관계 설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 설정 작업은 이후 작업에 뒤에 다른 작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해 줘야 되겠습니다. 작업할 파일을 열고요. 문제 지시 사항에 따라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 테이블에 프레임 테이블 열어볼까요? 프레임 테이블에 보니까 이렇게 동영상 꼬랑지죠? 동꼬 코드 필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꼬 테이블도 열어볼게요. 이 테이블도 열어보니까 동꼬 코드라는 필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 테이블의 동꼬 코드 필드는 동꼬 테이블의 동꼬 코드 필드를 참조하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동꼬 테이블의 동꼬 코드 필드는 참조당하는 쪽이죠. m 대 1의 관계를 갖고 있다. m은 다, 1은 1, 다 대 1의 관계를 갖는다. 자, 이 파일을 열어서 테이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관계를 설정하시오. 자, 이 전형적인 관계 설정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지문과 지시 사항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나오면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 관계라는 것이 보이죠? 예를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관계 설정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 테이블 표시 창이 자동으로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다 대비를 해서 뜨면 다행이지만 뜨지 않을 때는 테이블 표시라는 것을 이렇게 딱 눌러주면 됩니다. 간편하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필요한 테이블이 프레임 테이블과 동꼬 테이블이죠. 자, 이럴 때는 프레임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거나 선택한 다음에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혹은 둘 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서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편한 방법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테이블과 동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두 테이블이 추가가 되었죠? 추가가 되었으면 닫기를 눌러서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처음 작업할 때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비슷한 작업이 반복될 때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레임 테이블의 이 동꼬 코드 필드는 동꼬 테이블의 동꼬 코드 필드를 참조하며 자, 그러면 참조당하는 쪽이 보통은 1의 경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기본 키라는 것을 배웠죠? 자, 동꼬 코드 필드는 여기 열쇠 표시가 있으면 뭡니까? 바로 기본 키라는 얘기죠. 기본 키는 유일한 값, 중복되지 않은 값이니까 1, 동꼬 코드 쪽은 하나의 일에 대해서 다수의 일이 존재한다. 그래서 1대 다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프레임 테이블을 열어보면, 자, 이 동꼬 코드라는 필드를 보면 자, 1, 2, 2, 2, 2, 5 이렇게 같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죠. 중복된 값이 있죠. 얘는 기본 키가 될 수 없고, 기본 키가 될 수 없고, 그래서 하나의, 자, 동꼬 테이블은 보면 1, 2, 3, 4, 5 이렇게 하나의 값들만 들어가 있죠. 하나의 2에 대해서 다수의 2가 존재하죠. 하나의 5에 대해서 다수의 5가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1대 하나의 2, 1대 다수의 다, 다, 1대 다의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닫아주고, 자, 그럼 문제에서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하면, 참조하는 필드끼리, 참조당하는 필드를 끌어서 참조하는 필드 쪽에, 자, 이렇게 끌어서 참조하는 필드 쪽에 딱 놓아주면,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나오죠. 동꼬 코드 필드를 끌어서, 동꼬 테이블에 동꼬 코드 필드를 끌어서, 프레임 테이블에 동꼬 코드 필드 쪽에 딱 놓아주면, 놓아주면 이렇게 관계 편집 창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이 상태를 잘 보면요, 자, 우선 테이블 쿼리 쪽에 동꼬 테이블이 나오고요, 관계 테이블 쪽에 프레임이라는 테이블이 나옵니다. 그래서 1쪽에 해당하는 테이블의 필드, 다 쪽에 해당하는 테이블의 필드가 나오게 되죠. 자, 잘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테이블의 관계 필드끼리는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을 해라. 자, 됐죠? 얘를 체크를 해야 아래쪽 부분도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블끼리의 참조 필드 값이 변경이 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이 되도록, 업데이트가 되도록 설정을 해라. 얘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프레임 테이블이 참조하고 있는 동꼬 테이블의 레코드를 잘 보아야 되겠습니다.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자, 우리 여기 체크를 해버리면, 관련된 레코드, 프레임 테이블의 프레임 테이블이 참조하고 있는 동꼬 테이블의 레코드, 바로 이 부분이 관련 레코드죠. 참조하고 있으니까. 자, 모두 삭제 체크를 해버리면 삭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문제에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만들기라는 것을 눌러주면, 관련 필드끼리 이렇게 관계선, 조인선이 설정이 됩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편집하고 싶으면, 관계선 부분을 더블 클릭, 혹은 관계선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관계 편집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닫고, 변경한 내용은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관계 형식에서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얘를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항상 참조 무결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건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참조하는데 결점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좀 되는데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동코 테이블과 프레임 테이블 열어보았을 때, 일대다의 관계라고 했죠. 하나의 이의에 대해서 다수의 이의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 항상 참조 무결성이라는 원칙, 규칙이 지켜져야 되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자가 실수 없이, 실수 없이, 무결점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항상 참조 무결성 법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항상 참조 무결성이라는 것은, 관련 테이블 쪽에 있는 이 데이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프레임 테이블의 동코 코드 필드에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 값들은, 기본 테이블, 일대다의 관계에서, 일대다의 관계에서, 일 쪽에 해당하는 테이블이죠. 기본 테이블의 동코 코드 필드에 들어가 있는 이 값, 이 값에 없는 값은 여기 입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참조 무결성에 여러분이 체크를 하게 되면, 이 규칙을 두 테이블에 관련 필드끼리 가지게 되면, 여기에 없는 값은 여기에 입력할 수 없다라는 규칙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가 만일 여기에 없는 값을 여기에 입력하면, 규칙이 어긋난다라는 경고창이 뜨고, 실수의 여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항상 참조 무결성이 뭐다,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라는 곳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되겠고요. 자, 필요한 테이블들을 테이블 표시를 눌러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아리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블클릭하면 됩니다. 교수 테이블이 필요하고, 문제 지문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죠. 출제 유형 2.acctv입니다. 그 다음에 회원 테이블. 자,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이런 형태로 테이블이 추가가 되겠죠. 자, 동아리 테이블에, 동아리 테이블에, 지도 교수 코드 필드는, 교수 테이블에 교수 코드 필드를 참조하고, 자, 그러면 얘는 참조당하는 것이죠. 참조당하는 교수 코드를, 지도 교수 코드 필드 쪽으로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관계 편집 창이 뜨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각 테이블 아래쪽에 세부 지시 사항을 보면, 각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기일성 유지 설정하도록 하고요. 자, 교수 테이블에 교수 코드 필드가 변경이 되면, 동아리 테이블에 지도 교수 코드 필드가 같이 변경이 되고,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아리 테이블에 동아리 코드, 이것은 이제 뒤쪽에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지시 사항, 동아리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교수 테이블의 레코드와 회원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동아리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교수 코드의 레코드는, 이 교수 코드와 지도 교수 코드, 이 두 테이블의 관련 필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을 해라. 체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만들기라는 것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까처럼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아니고, 가운데에 어떤 관련 테이블을 두고, 양쪽에 테이블이 있는, 세 개의 테이블을 우리가 관계 편집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교수 테이블과 동아리 테이블 사이에, 관계 필드, 관계 편집 작업은 끝이 났고, 이번에는 동아리 테이블에, 동아리 테이블에, 두 번째 지시 사항에서 제부 사항을 보는 겁니다. 동아리 테이블에, 이 동아리 코드가, 동아리 코드 필드가 변경이 되면, 위쪽의 지시 사항부터 먼저 보아야 되겠네요. 우선 동아리 테이블에, 지도 교수 코드 필드와,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 필드에 대해서, 서로 참조하고 있다는 것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의 지시 사항을 보면, 또한 이라는 부분 보이죠. 위쪽에, 또한, 회원 테이블에, 동아리 코드 필드는, 회원 테이블에, 이 동아리 코드 필드는, 동아리 테이블에, 동아리 코드 필드를, 참조하고, 됐죠. 얘를, 자, 그래서 이렇게 높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회원 테이블에, 동아리 코드 필드는, 동아리 테이블에, 동아리 코드 필드를 참조하고, 참조당하는 것을 참조하는 쪽에, 다 끌어다 놓고요. 역시 아래쪽의 지시 사항도, 그, 동아리 테이블에, 동아리 코드 필드가 변경이 되면, 회원 테이블에, 동아리 코드 필드가 같이 변경이 되도록, 우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전을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삭제할 수 없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동아리 테이블을 두고, 얘와 같이, 다 대 일, 다 대 일,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닫고 변경한 내용은,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출처 유형 3.acdb 파일을 열어서, 똑같은 작업을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를 열어요. 앞에서 했던 부분과 유사한 부분이니까, 필요한 것은 데이터 테이블, 그 다음에, 고객 테이블,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블, 다 필요하죠. 닫기 눌러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구요. 배치를 보았을 때, 그, 데이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가운데 두고, 이런 형태로 배치를 해놓고,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자, 데어 테이블의 이 고객 코드, 그 다음에 비디오 번호 필드는, 각각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와, 자, 고객 테이블의 고객 코드, 비디오 번호 필드는, 각각 고객 테이블의, 아, 데어 테이블의 고객 코드와, 비디오 번호 필드는, 각각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일단 고객 코드는 고객 아이디, 이렇게 해도 되구요. 이렇게 해도 되구요. 자, 이렇게 해놓고,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승 유지 설정되도록 하구요. 각 테이블의,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이 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해줘라 라는 것이구요. 그래서 고객 아이디와 고객 코드, 고객 아이디와 고객 코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디오 번호, 데어 테이블의 비디오 번호 필드는, 고객 테이블의, 데어 테이블의 비디오 번호 필드는, 이번에는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와,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블의, 여기 보면, 이 비디오 테이블의, 보면, 비디오 번호 필드라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데어 테이블의 비디오 번호 필드는, 각각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와, 비디오 테이블의 비디오 번호 필드를 참조하며,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별다른 내용은 없구요.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저장하면 되는 것이죠. 자, 닫고,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을,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이 어렵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근에, 이 기본키냐 아니냐, 이런 것을 가리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을 해야, 뒷작업에, 뭐, 쿨이나 이런 작업에, 정확한 값을 산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